타벡이 돌아와! 타벡이 돌아줘! 오늘 푸가등 1편 올라왔는데 어떠셨나요? 나는 푸가등을 딱 다녀오면서 와 진짜 나는 시야가 너무 좁았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을 투어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고 관심있어하고 재밌게 77개주를 진짜 가보는 건 어떤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 엄청 많이 했으니까 진짜 구독자가 좋아해줄까? 안좋아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애쁘아 유닛은? 고민 없이 우리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 경험이 재산이다 오늘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양메으로 가고 싶어서 양메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랜덤식으로 갈 건데 아! 뜸때마 뜸때마 할까? 저희가 구독자분과 함께 소통을 좀 많이 많이 해보고 싶어서 바로바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추천! 그 지역 주민이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갑니다 정말 할 거 없이 바로 재빛기를 해보시죠! 바로 가시죠! 그래요! 이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아, 차이아 품! 차이아 품! 차이아 품이 푹 가든 가기 전 그거였거든? 르이 갔었을 때? 내가 딱 보고 너무 느낌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한사는 있어? 나는 폭포! 아, 으알라? 폭포 가서 그냥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하고 폭포를 이렇게 받아보는 거지 준비됐나요? 목적지가 정해질 이제 이 복주머니인데 어제 한사랑 민쓰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직접! 구독자분들은 진짜 여기 짱왓 77개가 다 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거야 일단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태국은 짱왓 77개 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번에 푸끄라덩을 다녀오면서 진짜 크게 느낀 점은 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거리도 훨씬 많고 일단 가봐야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장관들, 장면들, 사람들, 음식들 심지어 이제 과일, 야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한국 분들, 일본 분들, 중국 분들, 진짜 외국 분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원더풀 타일랜드, 진짜 어메이징 타일랜드 아직 진짜 안 보여준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걸 직접 이제 77개를 다 쓰면서 어? 미팅도에 넣어? 어? 안니클 파일러? 이런 데 진짜 많았거든 한 개씩 뽑아보자 뽑아보고 우리 구독자분들 카메라에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는 보지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는 화면을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이게 오늘 가는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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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건 아니에요 주작이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펼쳤어요? 네 접어, 접어주세요 자, 이리, 어? 네, 접어주세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 그치? 어디 나왔을까 궁금하지? 나도 궁금해 첫 번째 갈 곳은 일단 우리가 뽑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 갈 장소는 그 곳에서 어떠한 분 아무나 랜덤으로 만나서 뽑아달라고 할 겁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 어떻게 뽑는 건가요, 이제? 네, 지미씨가 뽑아주시죠, 화끈하게 그냥 아, 민슬이가 뽑아요? 네, 민슬이가 그냥 화끈하게 뽑아주세요 민슬이 올해 기운 아주 좋다고 했어요 마 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근데 르이 나오면 어떻게 해? 다 르이, 아유타야, 깐차나부리, 페차부리 등등등등 여러 곳이 있는데 만약에 그곳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곳이 나와도 우리는 또 갈 겁니다 응 마, 마, 마 넌 때문에 가족홀 아, 진짜 엄청 떨려 진짜 자,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나 지금 땀나는데, 잠깐만 어 내가 예상해볼까? 좋아 진짜 맞히면 대박 자, 기운을, 기운을 불어 어딜 것 같아? 꼬롱템마하나코 찡러? 아니, 나자 꼬롱템러 바밤, 바바밤, 바밤, 바밤, 바밤 안 봅니다 안 봐요 나는 봐도 몰라 아, 그렇지 그러네 어 짜잔 뭐지? 여기 어디지? 길어요, 짧아요 잠깐만 네 오, 자, 이만해요 어? 내가 봤을 땐, 여기 나콘라찌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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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치앙마이로 이제 바뀌었다 가장 넓은 행정구역은 치앙마이로 하고 했었거든 그래서 어 나콜라차시마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이게? 이게 말이 돼? 아 진짜로 이거 주장 없다 진짜 아니 진짜 방금 우리 뽑은거야 이거 아니 나 근데 진짜 글자 하나도 읽을 줄은 몰랐는데 몰라요 한사 아미딸키앤키앤칭고잉깁니다 나콜라차시마는 뭔가요? 네? 몇시간 걸리죠? 동부쪽이죠 동부 아 근데 나콜라차시마 엄청 큰데 그니까 엄청 커 여기 처음부터 지금 아주 그냥 큰 기억에 걸린거야 아 나 진짜 긴장해서 땀 흘렸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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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다이 꺼다이 나콜라차시마 표를 몇시에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가야겠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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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왜? 진짜 바랍다 우와 아니 미쳤나봐 진짜 이거는 진짜 신이 신이 이건 존재한다 우리한테 오라고 했다 지금 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콜라차시마 를 가는 이 버스도 되게 많잖아 어? 진짜 잠깐만 한사 한사 맨사 바이루파 이 정도면 아픈거 아니에요? 남투앞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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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냐면 한대야 여기 아저씨가 추천해준 대로 가보자! 여기 아저씨가 추천해준 대로 가보자! 여기 아저씨가 추천해준 대로 가보자!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보여드려야 돼! 앞에는 퉁큥! 어디서 내리냐는데? 어디서 내리냐? 일부 grupo 가죠! 반으로 탕한 입에 왔어요. 그냥 left자에 왔어요. 네, 붓자라나가 왔어요. 저희 로그아웃이 왔어요. 우리 로그아웃을 하러 갔어요. 오늘 그래서 그 서식이야. 배가 왔어요? 그 서식이야? 안되요. 도와주게 많아요. 누군가 그건 없어요? 혹시 안가고 랩라나가 필요할 거 같다고요? 전화 라이브 이름때는 역시 오일이 바삭하네요 전화 라이브 이름때는 24시 후에 전화 라이브 이름때는 에서 전화 라이브 이름때는 저는 롤드 이름때는 에서 날라서 68시 후에 무 спокойhedrin의 차가 4시 후에 4시 후에 오~~ 최고 아주 멋진 좋은 영상입니다 너무 멋진 알아요 산업막! 할라잉이야! 자, 그... 낙곤 라쩌스 시암, 시마 오케이, 갑니다. 그리고 방콕이 어딨죠? 한사시? 여기, 좀 더 밑에 오, 방콕, 방콕 찬찰라티 혹습백 찬찰라티 혹습백 오, 혹습백 어, 피... 바디캅? 피캅? 와, 얼마나 긴장했으면 나 지금 겨드랑이 땀난 것 같고 나 지금 푸크라든 가고싶다 아, 기특남였마아 콜라샤워 좀 한번 해보고싶네 콜라샤워 오랜만에 와, 진짜 고원같아 사남빈 나와 우와, 진짜 사남빈인데? 진징 저희는 여기 사남빈 나와 우와, 진짜 사남빈인데? 거의 매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진짜 콜라샤워 와, 다들 어디 가시나요? 깜빈, 럭탑 미쓰리파이로와이 아, 시카우, 비 미카씰, 시카우 어, 아직 안한다고 아, 홀수다 여기 아, 여기 홀수 짝수는 저쪽인가 봐 60백? 우리 68 소희랑 똑같네 태국이 소희랑 맞아, 맞아, 맞아 쏘이 쏘이 박쥬 와, 진짜 버스 엄청 많다 아, 진짜 이거는 한국사람들은 여기 오면 진짜 신기해 아, 그래? 구속버스 터미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버스를 보기가 힘들거든? 여기는 진짜 땅이 크다 보니까 그치 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큰거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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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버스 좋은데? 응 오, 가라오케로 와 와 가라오케 와 오, 좋다 생각보다 디밭짱르 디박짱르 영화 같은 거 같아 리부진인데? 와, 진짜 영화 같은 거 같아 그치 오, 저거 배코모기 틀어주세요 아, 배코모기 아, 배코모기 아, 배코모기 여기는 GPL 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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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미널 차선이 있어갖고 되게 좀 빨리 달릴 때가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태국은 그냥 진짜 흔들림 없는 벽 하나 원래 차원 위가 심한데 이상하게 태국 버스는 타면 탈수록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진 않아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빠이빠이 꿈태 네 일단, 내가 잠깐 지금 바쿨라지시마 검색한 것과 너무 많은 카오야이 풀리콘 방콕에서는 한 2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좀 심쿵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음식을 주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또 어떤 신기한 음식들과 재미난 일들 또 어떤 좋은 사람들 또한 기대가 되죠 엄청 기대됩니다 진짜 아, 진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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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걱정 엄청 많이 했었는데 보였어? 그래서 이제 내가 걱정 안 했어 한사가 그랬어요 우리 약탐하려고 탐려고 우리가 한참 놀래 우리가 77개 주를 다 돌면서 이게 또 많은 경험들이 쌓일거잖아 나는 그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엄청 큰 입이에요 네어양 네어양 안녕히 주무세요 파티 여러분도 도착인가봐요 히우카우아 도착 별로 지금 아까 그 터미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느낌이 잘 내가 지금 우리가 오는 길에 커뮤니티랑 인스타에 우리 여기 온다고 나콜라차시마 온다고 올렸었잖아 벌써 커뮤니티에 댓글이 60개나 달렸습니다 핫해요 핫해 사실 지금 첫 도전이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와 생각보다 진짜 태국분들 단합력 진정 역시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많은 정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뒤에 주신 분들 정보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다 돌 수는 없겠지만 한 분 한 분 댓글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자료조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다 감사드리고 전부 다 돌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못 간 곳이나 이런 곳이 있다면 꼭 77주 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또 중간에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소를 또 구해야 돼 우리 그럼요 try try 일단 시내로 한번 걸어볼까 좋아요 여기 근데 버스터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역시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진짜 방콕 같은 느낌 이거 운세뽑기 아닌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뽑아보는거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뽑아보는거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뽑고 넘버를 이렇게 아 여기도 있고 그렇네 이거는 탱핑볼이에요 안 안 두 안 안 아닌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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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숙소가서 읽어야겠다 그래? 숙소가서 읽겠습니다 너무 기네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봐 나도 처음 해봐 신기하다 과연 우리의 운센은 뭐라고 나와있을지 궁금해 너무 궁금해 unni 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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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븐이 보집니다 미세븐 역합 루카탕 풋 그렇지 안니Y파이디 regret 어 대각 너무 오마 bes Article 힘줄 기자 비 코듬 탈자 와 멋있어! 여기 학생들이 학생들이니까? 사관학교 같아 멋있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 사관학교가 있나? 그런가 보다 딱 제복 입고 딱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지 않아? 오 가만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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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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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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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버티니 채매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들어갔다 으 으 으 으 여기에 으 으 쟤 하 으 으 으 Daddy doing the job in the world. Anthony submitting to the channel. Daddy! Mom, I'm ready. 80, 80. 80, 80년대. Daddy! Daddy, it's a flower. Daddy, all of us. Daddy, it's a flower. I mean, it's a flower. 그니까! 아니죠! 이거 또 꺼지면 나 내려갈거야! 여기 천장이 뚫려있네! 아니 너 똥살 때 어떡해! 1번 좀 더 만나요! 1번 좀 더 만나요! 맨 차이 쏠 린다카! 여긴 화장실 천장 세대로 있네! 진짜요? 홍남! 홍남! 창본 왕! 안 돼! 눈 3칸 많아 렛어 홍남! 또 왜 한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여기가 시장인가봐! 맞아요! 우리 표 사준 아저씨가 추천해준 곳! 아 그냥 그러게! 칸홈 찐만 파는구나! 신기하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안녕! 안녕! 먹긴 뭐가 있던데! 칸홈 찐! 저는 칸홈 찐! 저는 칸홈 찐! 저는 칸홈 찐! 저는 칸홈 찐! 이거 제가 먹어볼까? 나는 칸홈 찐! 칸홈 찐! 칸홈 찐! 칸홈 찐! 여기에 진짜 시그리처인가봐! 그러니까! 다들 여기 추천해줘서 칸홈 찐! 지금 만난 사람마다! 응!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칸홈 찐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내가 해달라고 말씀을 주었다고? 칸홈 찐! 아, 람라잌! 이거 많이! 자, 그리고 우리의 7가지 칸홈 찐! 오우! 오우! 오, 칸홈 찐! 오, 칸홈 찐! 야채랑 해서 같이 곁들어 먹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와우 근데 지금까지 먹어왔던 카누찐의 냄새는 아니다 확실히 뭔가 더 카레카레한 양이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나도 그거 느꼈어 자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퍼서 비벼서 먹는 건데 섞여도 되는 건가? 초코치 조금 섞어줄 때 원래 보통 다 섞어서 먹긴 해 카누찐에 미쳤다 야채랑 드시면 음식이 그렇구나 생선이네 이거? 어 이건 어때? 이거 먹는 거지 핫도그 와 여기 식상에 이게 있다 박봉러 피카? 아니 박봉러 하? 히매펜 키워 키워 오 박봉떵 오 오니글러리에 이렇게 하는 거야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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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박하향이 난다. 꽃냄새 나. 어? 꽃인데? 꽃냄새가 나는데? 어? 진짜? 맛있는 거. 오 예스. 나와자 이거. 치킨. 좋아 좋아. 이거 진하다. 나 스타일이다. 맛있다. 맛있다. 난 이거다. 난 이거 먹을게. 와우. 와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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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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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향이 나는데? 처음 맛까보이는 건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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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으음. 으음. 나 깜짝 놀랐어. 맛있지? 나 이런 칸으로 좀 쳐먹어봐봐. 이게 칸이냐? 어. 어. 이거 여기다 부어서 먹으세요. 아 이거 맛있다. 그치? 완 완. 부 distance은 완. 응. 색상 불가능한데? 흐흫. 으흐흐. 음. 흐흑. 하핳. 아 이거 무슨향이지? 음. 으흑. 이거 완. 와.. 아 이거. 딸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새해 이거? 매운 닭인데 이거? 얇아 음 내가 맛있다 이거 야채가 되게 신기하다 이거 뭔지 너무 궁금해 나 그 허인낭롬이랑 먹는 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그거 지금 진짜 나 한숨 말대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먹기도 되게 간편하고 쉽고 이 재료들 보면 숙재료들이 다 다르잖아 고급 재료들이잖아 그치 생선 뭐 닭고기 어묵 잡내가 하나도 없어서 카레향이랑 되게 잘 맞아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한 맛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서 이 표현에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에 이 맛은 또 처음이네 달라 닭고 그거랑 달라 달라 향 자체가 달라 향 자체가 아 근데 새로운 맛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딱이지 맞아 카놈찜 진짜 꼭 도전 카오소이랑은 또 느낌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 응 응 신기해 죽겠어 재미 오 한사자못 투하일레오 아 내가 원래 카놈찜을 못먹거든요 카놈찜을 못먹는데 여긴 먹을 수가 있네 신기하네 내가 해먹는 재미가 있어서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피카코 펌센 익토이능 나도 나의 조합을 찾아보겠다 이 꽃 미쳤어 아 근데 향이 진짜 강하다 진짜 세다 향 근데 약간 깻잎을 넘어서는 향이야 와 거의 퍼픔이야 퍼픔 어 확실해 음 음 음 음 음 아 여기분들이 자연의 향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가봐 음 음 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매콤함이 조금 깔려있어 내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한국에 남는 맛이야 정확해 응 진짜 카레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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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우와 살 딱 크다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 아 이거 맛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와 잡내가 하나도 없고 생선 먹는 느낌이 아니야 이거는 으 으 으 으 순살 으 으 으 얘가 맛있네 아 난 얘가 좋다 근데 응 왜 이렇게 개구리 같지? 어 맞어 그 느낌이야 개구리 개구리스 보통 태국 분들은 이 야채 조합을 어떻게 해서 넣어서 못 쓰실까 나도 그건 모르겠어 분명히 이게 되게 마 마 맛이 맛있게 먹는 향은 되게 조금만 넣고 이런 느낌인가 살짝만 향을 넣어주고 아 식감을 이렇게 부여해주고 양파인지 생강인지 이걸로 이제 향을 해서 국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향상식으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될 것 같고 맞아 적당한 레시피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본연의 향이 다 가라져 없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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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일짱글 이건 내꺼 먹고 싶은 거 썸딱콜라 여기가 또 세베도시 아니야? 세베? 세베 세베이 강찜 강찜이 구하니까 빠르네 와 세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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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발? 닭발 먹을래요? 닭발이 좀 있다는데 그쵸지 나 먹었어 세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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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다 왜 맵지? 세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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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김치, 전라도 김치가 맛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느낌인 거지. 여기 나코누 라차시마가 태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이래요. 호라또는 나코누 라차시마. 그래도 우리가 이 콘텐츠를 계획하면서 지역 사람들, 주민분들, 아니면 우리 촬영을 회수해주신 분들한테 본인의 맛집, 맛있는 집을 추천받아서 가보잖아. 진짜 오자마자 온 게 여기야. 그니까. 너무 의미있어. 신기하네. 근데 나 지금 내가 먹은 카운진 인생 통틀어서 여기서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카운진을. 나는요. 와, 너무 맛있었어. 와, 배 터질 것 같아. 알라이 마카. 알라이 마카. 310. 오, 꼼. 7개 다 시켜봤는데? 7개의 면이 4개였어. 우리 나 그것도 먹고. 멈춰진로 해야 돼? 저는, 000, 0.5개의 면이 5개의 면이 4개였어. 내가 욕심을 수비가 빠진 것 같아. 내 면이 4개옴을 그냥 먹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4개였는데, 그니까요? 우리 한국분들은 여기 오시면 저 달달한 거 드시면 돼요. 남야완. 저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 이럴 거야. 그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단팥? 그 팥죽. 팥죽. 딱 할머니들 좋아하는 맛이야. 향이 전혀 없어요. 향신료 못 드시는 분들은 저거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살살 뿌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기도할 때 쓰시는 건가 봐. 응. 젤리. 젤리. 아닌데. 젤리. 미, 기, 꾼, 긴째. 네. 저 앞에 뭐가 있어. 좋아. 가보자. 한수가 좋아할 것 같아 저기. 불빛이 있네. 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어. 좀 걸어야 돼.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임마. 아니 카놈제는 3108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host.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수시라에서 먹었을 때는, 거기 카놈찐내에는 그 말라꼬 파파야가 야채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팥뽕이 있네. 오. 으으으. PITTO. PITTO 이 엄마. 와. 팔בת 했어.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지금 우리 이러고 있어 1시 반이요? 1시 반인데 사람 저렇게 많았던 거야? 나 이거 알아 저거 그거 오! 수라.. 수.. 안우사월이 수라나리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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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모어 오! 차이! 우와! 우와! 뭔데? 와! 기도하는 곳인가 보다 우와! 저쪽 가보자! 엄청 이뻐요! 가디카! 차이 안우사월이 수라나리 오! 복봉무용리! 오! 뼈까빠이 와이 셀메카! 오! 거꾸나카! 와! 이 시간에도 기도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신 다 그렇게 기도해드렸고 우리 나코드 나차 시마 무사히 안전하게 잘 여행하다가 즐겁게 행복 찾아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저도인데요 똑같았어요 맞습니까? 우리 그러면 진짜 통할 거예요 진심이 우리 지금 même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우리 너무 예쁘다고 espero 우리 너무 좋아해 저희는 정말 재밌게 입고 싶다 오늘의 목소리도 너무 좋겠다 오늘은 너무 좋겠다 본격적인 목소리도 더 좋아해 하지만 이 목소리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물이 흘려 이렇게 울린다 이렇게 전보는 데 된가? 아 그런 것부터 전보는 데인가? 맞아 타도라임을 까서 까봐 까봐 나 조금 그래 응 아 1911 1, 2 property, 3 property? O魔法4 하이 오! 늦어쯹 하이 안좋은 얘기하셨구나 하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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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왜 하하핫 하하핫 555년? 예? 하하하핫 하하하핫 555주년 예? 그리고 내가 잠깐 아까 아하핫 나 알았다 나도 알았어 이거 총폰문 하나밖에 안 남은 문 이랬어 아 하나밖에 안 남은 문이야? 한 번 우리가 지금 통과했잖아 머지야 나콜라카치마에 또 온다 그리고 두 번을 통과하면 아 나 세 번 통과까지는 안 두 번 아 첫 번째로 통과하면 머지않아 나콜라카치마에 올 기회가 또 있다 두 번이면 여기에 정착을 한다 이게 생긴다거나 어 세 번 통과하게 되면 여기 지역 사람들과 이제 인연이 생긴다 그치 그거지 그치 우리 내일 한 번 그 인연을 한 번 찾아보자고 아침에 와도 되게 이쁠 것 같아 지금 저녁도 되게 이쁘거든 여기? 예뻐 예뻐 밝게 해놔갖고 여기가 빛나 진짜 호텔로 돌아갑시다 갑시다 이제 네 렛츠고 오 오 왜 그래 아 야 깜짝 놀랐잖아 아 아 하지마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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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게 하하 진짜 없다 난 올 것 같아 세 마리야 세 마리 어 내가 1대1은 접은 적이 없지 13대1은 안 돼 나 아까 고프로 토니티에서 고프로 엑증 나갔어 이거 이거 봐여 이거 어떡해 아 이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우리 보험 들으라 했을 때 들걸 아 그러게! 들걸! 이번 해 1월달 2024년 초반에 액댐 잘했어. 액댐 했다 진짜. 액댐 끝났어 이제. 그리고 이거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댓글 79개 커뮤니티 유튜브 청려티. 아 진짜? 우리가 이 깜짝 이벤트가 좋았나 보다. 구독자분들. 재밌어. 제발. 그래도 뉴카타 배프송을 했고, YEAH 뭐야. 이제 realism도 비주얼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아노사와니 수라나리 거기랑 흰 피마이. 피마이. 어 피마이 유명하다 있어? 그것도 역사공부할 가치가 있는 곳이더라고. 그리고, 진짜 뉴카타 코랏이 넘버원 타일랜드래요. 아 그래? 오오오 오오오오. 오 오케이. 나쁜 라체쉬마 첫날. 아주 스펙터클 했습니다 지금. 와 나.. 이제 씻고 자자고. 지금 2시 14분.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죠. 그렇지. 가폼! 갓! 반디나 가두고. 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래. 인생을 즐겨라. 인내한 게 복구가 될 거다. 어? 엄청 좋은 건데? 아 그래? 솜 플러스올 센. 솜 아름 마이. 빨. 탕. 그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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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힝힝. 힝힝.